계속해서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초대 가수분은요 KBS 아침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미스터트롯 3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곡 차츰차츰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차츰차츰 사랑받는 그리고 대성하는 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장하는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우리 초대 가수 화내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내시입니다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연속이 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끼리 아니라도 이제와 많은 길을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하십니까 나만의 길을 멈출 수 있다 나만의 길을 멈출 수 있다 나의 길을 멈출 수 있다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다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못하면서 살아 됐었다 앞이 카카카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난 약속이 나간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에 오려 해도 이제와 아는 길을 바꿀 수 있나 설뿐이고 맘을 벌리고 내 마음을 불어붙인다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바삭이 말하네 skies의 fullest HHHH easy 10 한글자막 patrons 권인적인 enabled McCoy Foundation oczywiście 엄마 고맙습니다.